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곤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 하 18장에서 20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아이도벨은 스스로 죽고 압살롬은 요압에게 죽습니다. 둘째, 다윗에게 요압은 참으로 쉽지 않은 측근입니다. 셋째, 다윗은 제사장들과 유다지파를 내세워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넷째, 다윗은 압살롬 쿠데타로 친히 쿠데타 효과를 얻습니다. 다섯째, 베냐민지파 세바 사건을 끝으로 압살롬 쿠데타는 최종 종결됩니다. 성경은 소련에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 하 18장에서 20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09일 사무엘 하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해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업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백명씩 천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세를 탔는데, 그 노세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며,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세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야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야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력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리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려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읽겼더라.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왁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합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합이 구수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려라 하며, 구수사람이 요합에게 전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가 다시 요합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수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합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게 놀아 하는지라. 요합이 이르되, 그리아라 하니, 아이마하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수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려메,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 적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이마하스가 외쳐 왕께 아려메, 평강하옵소서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요하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이마하스가 대답하되, 요하비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왁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무엘하 19장. 어떤 사람이 여왁에게 아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며,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왁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주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이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래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위당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주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유당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 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하르되, 내 주여 워라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혁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홉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류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무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조하였으니, 그로말미야마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위시 이르되, 수류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무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젊으러,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하였더니, 내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르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라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팔십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팔십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일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근데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근데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래되, 우리 영재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유다를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중친인 까닥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술 가졌으니, 타위색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를,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이래,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사무엘라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파를 불며 이르되, 우리는 타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더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국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이데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론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업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불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세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부온 큰 바위 곁의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맺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업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업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군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드리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모를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라이거를,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사람 비그리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타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주의관이 되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의 주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우사바스는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구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오늘 우리는 3회의 하 18장에서 2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에 쿠데타가 진압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자, 가장 먼저 기회주의자 시무이가, 천명의 베냐민지파 사람들과 함께 다윗에게 무릎 꿇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찍이 사울 정권에 있던 자들로, 다윗 정권 물 밑에서 30여 년간 숨어서, 다윗을 흔들고 괴롭혔던 반체제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압살롬 쿠데타로 도망나가자, 길을 막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시무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처벌에 대해 인정하며 살려두었었습니다. 사실은 압살롬 쿠데타를 기회로, 그들의 숨은 정체가 모두 탄로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무이는 그때 다윗이 자신을 왜 살려주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귀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천명이 함께 엎드린 것입니다. 시무이는 이 정도는 파악할 줄 아는, 정치 2단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 쿠데타로 친위 쿠데타의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무이의 저주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시무이와 반체제 세력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후 솔로몬 정권 초반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늘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로 변동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권력의 변동성에 대해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에게 권력의 계승성을 주신 것입니다. 쿠데타를 겪는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보여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품이 있는 정치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거리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이즈 adelantaux 계속 나아주신 하루 되십시오. 그렇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